제 예상보다는 증상이 좀 심한 편이시네요.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. 스탑! 좀 더 유니크하게 안되냐? 곰이면 곰답게 앞벌리도 좀 어흥 들고! 죄송합니다. 저 여자친구인데. 모르시겠어요? 아... 뭐, 뭡니까? 나 이벤트 부른 적 없는데? 나야, 대수씨. 야, 나 따라나와. 아니, 야. 오늘이 500일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야, 그게 대체 언제적 기억이야? 뭐? 나, 이제 너랑 못 만난다고. 경고하러 왔어요. 또 한 번 제 일을 건드렸다간 그땐 각오해야 될 거야. 어제 라운지에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샐러드 엎어버린 거 이소담씨 아니었어요? 나요, 이거. 나요, 빨라. 왜 이래요, 진짜. 난요, 진짜 찐따란 말이에요. 그렇게 가리지 좀 말고 진짜 얼굴로 좀 더 당당해져 보세요. 이거 분리수거하려고. 야, 이 나쁜 놈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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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추억 같아 미안한 줄 알고 잘 알았어? 여기서 그만 돌아가도 괜찮아요. 이번엔 저도 그때 선생님처럼 같이 있어드릴게요. 시간 좀 내주, 이현 씨. 할 얘기가 있어. 그러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, 이현 씨. 진짜 저라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제 미션 아직 안 끝났잖아요. 끝내려고 왔어요. 네? 네? 걱정되고 궁금하고 깨끗이 이별할 수 있겠네요, 우리. 저도 다시 사랑이란 걸 할 수 있겠죠? 기다리고 있に 잘沒 컴퓨터 기상캐스터 community party Babylon Venice